오 마 갓 에아아 … 2015의 참 스패덜 이거 뒷부분 투명하네? 여기가 유리 약간 그거 해놨잖아. 테딩 처리된 유리라고. 이러니까 사기 먹는 거 같은데? 단이 비었다는 거 아니? 이거 LH에서 공사했냐? 저기 비어있는데? 바로 그냥 순살총. 아니 경기장 모인. 형들 이거 관사하잖아. 아니 씨X 나무인 줄? 근데 왜이렇게 흐물물거리냐 이거? 뭉크의 절규 아니냐? 아 내 킬 사운드 진짜 존나 좋긴 하다. 별론데? 저 폰으로는 존나 쉬울 거야. 이번 챔피스가 킬 수준은 좋은데? 새끼들 챔피스의 칼길이 빨아주는 거 뭐냐? 나도 껴줘어. 다 안정파이네? 챔피스 칼에서 하나, 챔피스 구나이 둘. 점화 하나, 라기 하나. 와 막 치랑이냐. 오 내가... 하하하하. 팀야 대박 아닌데? 팀야 reklam하는데? 하하하하하하 오오엥? 으어어어. этим всем madam 님이랑 생일 eigen speculation. 내가방 Flint 한참에서으로 보여 보여줄 거야.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ASK라고? 내 앞에서 연막을 깔았는데 ASK라고? 아, 씨발 내놓은! 뭐해? 파이크가 없는데? 나 설치명령 내렸는데? 야, 이 새끼야. 너와 놀잖아, 파이크를. 씨발, 설치명령 내렸는데. 아니, 이거 좌클릭이 설치명령 아니야? 우클릭이야, 진실아. 피가 없어, 피가 없어. 어? 뭐? 절대 예상 못하지. 이게 연막 아니야? 맞아요. 여기야! 흐흠 부르시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